어떤 기분일까요 어쩜 내가 배운 세상은 내 세상 뿐이라 오늘도 아이처럼 걱정하는 엄마의 눈에 눈을 찡그려요 엄마의 오늘은 어땠어요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당신의 세상은 어때요 우리 엄마 나인 겨우 스물 둘이었어 누나와 날 가르친 건 그 둘이었어 No way, yeah, yeah No way, yeah 생일 지나니까 결혼기념일이었어 교복 벗고 입은 웨딩드레스였어 Oh way, yeah, yeah Oh way, yeah 엄마가 서거질라다 내게 말했어 난 네 나이에 결혼했잖니 그 말을 듣고서 난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나도 다 컸던 생각은 처음에서 그 말을 듣고서 대답할 수 없단 건 난 그러기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extra 해 increíble Astronom and Child Nigel один 주인님 dare una 순 그 나이에 해결이 되지 않는 자존감이 괴롭혔을 거란 생각하면 마음 아픔 아마 좀 cry 그만 울어 본인 감정보다 소중했다 것들을 위해서 다 포기했어 아니 누굴 위해서 그걸 포기했어 힘든 일 겪으면서 내가 생겼던 줄도 몰랐다면서 그땐 누가 위로했어 괜찮아 이젠 그 웨딩드레스 어울리고 예뻐 아빠도 멋있어 스물둘에 난 어린앤데 엄마는 아냐서 이제는 다 커서 어렸을 땐 도맡아야 했지 사명의 동생들 그때부터였을까 힘들을 땐 누구한테 기대 그때부터 온나 봐 그때부터 온나 봐 내 가족의 막내 아들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결혼기념일에 나의 생일 케이크를 찾죠 생일 케이크에 꽂을 초액의 술 세단 말고 초액의 술만큼 돌아갔을 때 생각해봐 눈 한 걸음을 뗐고 난 아무것도 못해 우리 가족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해 결혼기념일에 나의 생일 케이크를 찾죠 내가 아니어도 엄마 아빠가 마마마 don't cry yeah 마마마 don't cry yeah 아버지가 엄마와의 결혼기념일을 까먹어 또 마마마 don't cry yeah 마마마 don't cry yeah 누나와 내가 엄마의 결혼기념일을 까먹어 어떤 기분일까요 감히 떠올릴 수 없네요 오늘도 아이처럼 걱정하는 엄마의 눈에 엄마의 오늘은 어땠어요 엄마의 기분은 어때요 당신의 재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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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